부천 신축아파트 분양사무실 거실입니다. 막힘없는 주망권으로 자랑하고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LED 조명과 보조조명이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 주방 일자형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고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스콕탑이 설치되어 있고요. 안방에도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설치되어 있는 베란다고요. 도구 욕실입니다. 중간방이고요.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는 작은 방입니다. 베란다고요?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는 메인 입실입니다. 신곡동 골드캐슬 분양사무실 현관입니다. 배이바라기 샤워기 연결사무율 감사합니다.